서울에 사는 2030세대를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2021 서울서베이 조사통계 자료를 활용해 2030세대의 평균적인 삶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는 총 286만 명으로 서울 인구 가운데 30.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출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2030세대였습니다. 이 결과 2030인구는 7년 전인 지난 2015년보다 8.2% 감소했습니다. 혜택가격 등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2030세대 가운데 55.4%는 다른 시도나 다른 구로 통군 또는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30세대 가운데 46.6%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23%가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를 꼽았습니다. 이어 재정상태와 과도한 업무 학습량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 세대에서는 건강상태가 1위에 올랐습니다. 2030세대의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49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수면시간이 짧아 수면시간과 스트레스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 파고를 넘어 신앙 공동체 활성화에 나서는 가톨릭 교회도 2030세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박종인 신부는 청년들이 고립돼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를 청했습니다. 고립되어 가서는 여러분이 더 위험해질 거라는 두려움을 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시고 친구들을 사귀시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스테이 PBC 김연기입니다.